이 영상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김다현이 현역가왕 결승전 2라운드에서 나훈아에게 선사한 선물은 감정과 눈물에 넘치는 무대였습니다. 30년 만에 부활한 곡인 어메입니다. 2. 나훈아는 전설적인 무대를 보고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김다현님께 어메을 30년 만에 부활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역가왕 결승전 2라운드 결과가 역전되었습니다. 3. 다현님이 현역가왕 결승 2라운드에서 나훈아의 어메을 불렀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메이라는 곡의 무대는 감정과 눈물에 넘치며 이로 인해 현역가왕 결승전 2라운드 결과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김다현은 기대 이상의 훌륭한 무대를 선보였고 그녀는 이를 통해 언제나 승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 곡으로 다현님은 그동안의 모든 시련을 끝내겠다는 결심이 선 것 같습니다. 이 곡은 감정선이 절절 흐르는 애절함의 끝판왕이죠. 더구나 다현님이 3년 전 방송에서 불러서 유명해지는데 크게 일조했던 곡입니다. 김다현의 무대는 심사위원 10명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김다현은 다른 상대에게도 겁을 줬다. 나훈아는 김다현의 무대를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에 대한 놀라운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나훈아는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김다현이 곡 엄해를 소생시킨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다현은 나훈아의 30년 전 감정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나훈아의 노래를 커버한 가수는 많았지만 가장 완벽한 감정을 전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훈아는 김다현에게 나훈아의 노래를 선택해준 데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나훈아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나에게 귀중한 선물이에요. 지난 30년 동안 아무 가수도 이런 일을 해내지 못했어요. 김다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가 제게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곡을 처음 작곡했을 때의 떨림을 되살려주었어요. 아마도 이것은 내가 유명 가수로부터 받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이를 귀중히 여길 거예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번 선곡은 매우 잘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다른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이 또 다른 세월 베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이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곡입니다. 우선 이 두 곡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둘 다 민요풍의 곡이고 호흡이 길어서 한음 한음 음색을 달리하는 다현님의 창법에 딱 들어맞아서 멋지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음폭도 넓지 않기 때문에 고음 저음할 것 없이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넘나들면 서선율을 풀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사가 매우 좋은데요. 엄마를 애정하면서도 현실의 힘든 삶을 가감없이 토로하는 가사여서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절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곡이 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충분히 위로가 되고 절실하게 공감할 수 있는 노래이죠. 그런 점에서 매우 훌륭한 선곡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고 또 그러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심정 또한 정말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은 또 얼마나 팍팍하고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이 노래가 나만의 노래로 소중해지고 함께 공감해 주시면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보면 어매라는 단어가 총 12번 나옵니다. 다현님이 22번의 어매를 각기 다른 창법, 강도, 리듬의 변화, 스타일링 등을 통해 표현하여 감동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현님이 무대를 찢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데요. 충분히 큰 울림을 주는 무대이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곡은 그동안 내놓으라 하는 유명 가수들이 많이 부른 곡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면에서 다현님이 이 곡을 선곡했을 때 조금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곡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은 그만큼 기존의 노래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 다현님만의 새로운 면모를 이 곡에 불어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깜짝 놀랄만한 결과를 기대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모든 것은 2월 13일 실시간 문자 투표에 달려있습니다. 주위에 많이 홍보도 하여주시고 실방 꼭, 사수하셔서 5문자 투표 꼭, 참여하셔서 끝까지 힘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역 가왕 전유진 결승전 2라운드 예시인 이노래 선곡 충격스포 결과 순위대결 끝났다 김다현 린 마이진 박해신 현역 가왕 10회 다시 보기 결승 최종 방출자 탈락자 결과 현역 가왕 11회 방송에서 대망의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일전에 나설 국가대표 탑7을 뽑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현역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한 모습이었는데요. 결승전 1라운드는 국대필살기 1위 탈환전으로 현역들이 가장 자신있는 곡을 펼쳐 보이는 일종의 인생곡 미션이었습니다. 다른 라운드와는 달리 1라운드에서 1등을 하면 100점을 추가로 받게 되기 때문에 결승 진출자들은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무대 순서는 지난 준결승전 최종순위의 역순으로 진행되었고 준결승에서 1위를 차지한 전유진은 마지막 무대에 올랐습니다. 앞서 스포일러에 나왔듯이 전유진의 선택은 숨어오는 바람 소리였습니다. 무대 인터뷰에서 부담을 토로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의 감성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한 전유진은 최고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연예인 심사단의 극찬 속에 얻은 점수는 놀라운 902점으로 모든 참가자 중에선 유일하게 900점을 돌파하여 다시 한번 1위에 올랐습니다. 1라운드 규정에 따라 추가로 100점을 획득하여 최종적으로 1002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유진에게 있어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 현역가왕에서의 마지막 무대만 잘 치러내면 되는 상황. 전유진의 결승전 2라운드 선곡에 대한 스포가 나왔습니다. 전유진은 80년대에 발매된 한경의 원곡의 예시인의 노래를 선곡했다고 알려지는데요. 2라운드가 어떤 미션으로 치러졌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전유진의 2라운드 무대가 1라운드보다 더 좋았다는 방청우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음 주 현역가왕 마지막 회에서는 전유진이 1위 굳히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처음으로 상승세가 꺾였던 현역가왕 시청률은 11회 방송에서 다시 반등해 16.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자체 최고 기록이기도 한데 최종적으로 탑7이 정해지는 다음 주 12회 방송에서는 20%의 근접한 수치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다현님이 현역가왕 결승전에서 부른 노래붓에 대한 극찬이 김명준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파이터에서 깜짝 회자되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최진봉 패널은 한 편의 수묵화 같은 설레고 감동을 주는 음악이라고 극찬하며 이 노래를 방송으로 송출하여 주었는데요. 매번 더욱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며 개인통산 유튜브 조회수 천만이 넘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다며 다현님의 놀라운 인기와 실력에 감탄을 하였습니다.